안녕하십니까. 2023년 군문국업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난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또 행정법 국업에서 군문국업에서 행정법들 계륵과 같은 존재였던 강론 문제, 강론 문제는 한 문제도 올해도 역시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물론 지문 중에 강론성 지문들이 한두 가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부 있겠지만 해설강의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총론 문제들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 군문시험은 난이도를 논할 정도도 아닌 상당히 무난히 출제가 됐던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별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문제가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쉽죠. 그러지 않으면 나만 노리는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의 시험은 오히려 또 실수를 하지 않고 한 문제에 실수하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는 그런 성격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바로 해설강의하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기본법상의 행정법원칙. 아주 쉬운 문제였죠. 우리 군문시험 문제에서 법령 파트 특히 행정기본법 문제가 곧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전형적인 질문들이 되겠죠. 1번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것. 부당결부검진 원칙이죠. 부당결부검진 원칙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2번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화 만들다. 평등원칙이 반영되는 거죠. 3번 행정청은 공익을 현재의 해치를 의뢰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였다. 이런 게 우리가 문제에서 법령의 기본적인 트릭 중에 하나가 되겠죠. 행정청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고 되는데 이거죠. 조문이 일부 생략되어 있긴 합니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현저한 이익을 해치를 의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되겠죠. 그런데 이건 경우라도 이 말 때문에 국어적으로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3번 지문 신뢰본칙이 반영된 것이지만 중간에 수식어가 틀어지면서 틀린 지문으로 절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X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행정청은 법령에 따를 의무를 성실히 수행. 성실의무죠. 성실의무가 민법에 있는 규정이지만 행정법에도 반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 아주 쉬웠던 문제고요.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전자 칠판에는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지만 나간 자료에 보시면 제가 해설을 해둔 게 있을 겁니다. 해설 그리고 우리 교재 2023년 교재를 기준으로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제가 보통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설 강의를 할 때 출처를 잘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저는 거기다 하나하나 밝혀놨죠. 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또 교재에 없는 건 교재의 미술을 했다고 솔직하게 표시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교재에서 찾아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출처를 밝혀놓은 거니까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해설 강의 제 나름대로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1번에서 3번. 2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립, 주내 형절, 표까지가 내부적, 외부적 생려권이죠. 효력 발생 여권은 도달되는 것이겠죠. 그럼 1번. 상대방의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고지가 되어야, 고지되어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지되고 도달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고민이 어떤 경로든 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처는 너 알았으니까 굳이 고지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해보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니한 경우에는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없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지문의 호응관계를 틀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2번 들으면 또 나눈 거죠. 주내 형절, 내부적 성립요건, 외부적 표시가 있어야지 존재하게 되는 것이겠죠. 3번 법무부 장관 입국금지에 대한 정보. 이거 우리가 스티브 유 사건이었죠. 내부 전산망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입력은 했지만 상대방한테 도달되지 않죠. 통지돼서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겠죠. 3번. 외부적 성립요건은 행정청 의사가 외부에 표시돼서 행정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표시되면 도달될 때까지 효력은 안 생기지만 이미 행정청에서는 떠났기 때문에 함부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 그런 구속력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립 시기하고 효력 발생 시기를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비교적 쉬운 문제였던 것으로 평가되네요. 3번. 부관. 아주 무난한 문제죠. 이번에는 옳은 것 찾는 것이죠. 옳은 것. 다툼이 있을 때 판례.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의 경우 일단 처분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새로 붙이는 건 사후 부관이죠. 사후 부관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네 가지가 되죠. 법유동사. 법률의 규정이 있다. 상대방에 미리 유보하는 건 동의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사정병기세가 안 되기 때문에 사후 부관은 법유동사 이렇게 구호처럼 했었죠. 동의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리지면 되겠죠. 2번.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 재량은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죠. 행정기본법 조문이죠.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3번. 철회권 요번은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여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 해야 된다. 최소한 범위 비료원칙이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부담은 행정행위 불가보진 요소로 부담 그 자체를 쟁송 대상이 되는 유일한 부담. 온리 부담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4번. 부담은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다. 정답은 3번 되겠다.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상당히 무난하면서도 쉬웠던 문제들로 평가될 수 있죠. 됐고요. 4번.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마저 쉬운 문제들로 계속 반복됩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구간한다. 1번. 가장 전형적인 지문. 2번.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의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 그리고 불익 사익이죠. 비교 형량하지 않고 처분했다.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될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탈 그러니까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건데 이익 형량 안 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탈 남용 사유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틀린 것이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3번.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이것도 기속행위 재량행위지만 부관에서도 나오는 거죠. 재량이 없을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기속행위니까. 기속행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죠. 4번. 재량행위의 경우 보면 독자적인 결론을 우리가 심사하는 방식이죠. 기속행위는 독자적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 재량행위는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일탈 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는 거죠.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렇게 되겠네요. 아주 쉬웠던 문제입니다. 5번.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외상법. 공무원의 직무죠. 직무는 권력 들어가죠. 그리고 비권력 들어가죠. 사경제작용은 제외된다. 이것도 우리가 맨날 보는 거죠.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늘 보는 거죠. 그래서 권력은 포함되고 비권력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들어가지만 사경제작용은 제외되는데 포함된다. 틀렸죠. X.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겠죠. 시간도 그렇게 크게 잡아먹는 게 아니죠. 2번. 영조물 책임이 되겠죠. 영조물 책임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도 포함되죠. 3번. 외국인의 경우는 상호주의죠. 다만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꼭 조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건 A컷 판례로 늘 나오는 거죠. 4번. 손해배상, 배상심의, 심의절차는 임의적 절차죠. 그래서 그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 절차. 2번, 3번, 4번도 가장 전형적인 지문들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6번.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우리가 법령 파트는 우리가 행정, 구모시험에서 곧잘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법령 문제도 아주 평이한 문제도 있죠. 가장 전형적이고 기출문제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는 않죠. 정보공개법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 정보공개 및 우송에 대한 비용은 모두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개할. 비용 부담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겠죠. 1번 X. 2번.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이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3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공개는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입증 책임이 있죠. 판사님 제가 원하는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라는 것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죠. 반면 그 정보가 판사님 우리가 현재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멸실 훼손 등이 돼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입증 책임은 공공개인이 주고 있죠. 그래서 입증 책임 두 가지가 한 팔 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전반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관에서는 정보공개로 구하는 사람. 청구인한테 주어져 있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이 됐다. 정답은 3번이 됐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4번 국내의 사무소로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정보공개청을 하죠. 약간 이제 꼬아 놓은 거죠. 외국 주소가 있으면 사무소죠. 개인 같으면 주소고요. 법인 같으면 사무소가 되겠죠. 사무소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학술연구 목적은 사무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개인인데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청을 할 수 있다고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지문을 살짝 교묘하게 결합시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외국 법인 또는 단체는 사무소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꼭 학술연구 목적을 그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X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로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나간 자료가 있을 겁니다. 보충자료에는 보면 해설 그리고 교재의 출처 페이지까지도 다 표시해 두었으니까 우리 책 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책에서 꼭 확인해서 보시고요. 다른 책 보셨던 분들도 아마 대부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7번 손실보상이죠.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련되는 게 최근에 좀 곧잘 등장을 하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봤던 거죠. 잔여지 수용청구죠. 수용청구는 누구한테 합니까? 매수청구하고 수용청구를 구분하죠. 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한테 하는 거지만 수용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하는 거죠.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송을 주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수용위원회는 뭐입니까?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잘못됐다 취소하는 것보다 보상금 더 받고 싶은 거잖아요. 매수를 수용청구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소송을 가면 돈 받고 싶은 거죠. 결국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 되겠고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뭐가 되겠습니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그럼 다시 피고는 뭐야?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됩니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1번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다. 그렇게 되고요. 2번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취소용재결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손실보상에서는 수용재결이 원처분이죠. 이의신청했죠. 이의재결은 재결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소송 간다면 수용재결이 원처분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한 중토이 또는 지토이를 피고로 해서 수용재결 이게 표현은 재결이지만 행정소송으로 친다면 원처분이죠. 원처분인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된다. 2번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공익사업법 보상금 정감청구소송 수용재결 반송 곧바로 간다면 90일이고요.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30일, 60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겠죠. 곧바로 간다면 90일 이의신청 재결을 거쳤다면 60일이 되겠죠. 숫자 좀은 그대로고요. 4번 공익사업법 사업 인정 고시 절차를 누락한 거리로 수용재결 이거는 손실보상에서 다루지만 핵심적인 테마는 하자성계였죠. 하자성계만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던 거죠. 수용재결 앞에 뭐만 찾아? 표준수용이죠. 표준공시지과 수용재결 이것만 소송의 대상이 될 그러니까 하자성계 별개지만 하자성계 인정할 뿐 나머지 사업 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되었다. 그거리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죠. 하자성계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문이니까 정답은 4번.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다 확인되어 있는 질문들이죠. 7번 정답은 4번. 8번 공법관계, 사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판례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 공법, 서울특별시지역시 공사, 공기업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죠. 민사소송입니다. 맞고요. 2번,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행정청이 하면 처분성 5, 항고소송 5야. 그런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눈다고 했죠. 법령에 근거한 거라면 처분성 5, 항고소송 5. 그런데 이거는 계약에 근거한 거죠. 계약에 근거한 거라면 이거는 공건적 행사로 보기 어렵죠. 처분성 X, 사법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로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죠. 법령에 근거했을 때가 되겠다. 이것도 교재를 보시면 아마 102페이지. 위에 보시면 보론해가지고 아마 단과 들을 때는 확인되는 것. 위에 옆에 제가 2단트리, 3단트로 정리해드리는 거죠. 판례도 제가 항상 핵심적인 판례들은 아래위 옆에 트리노트로 정리해드리는 거죠. 딱 바꿔치기 그대로겠죠. 객관식에서 출제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트릭은 주어 바꿔치기, 키워드 바꿔치기, 꼬리말 바꿔치기죠. 그래서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것이 됐고요. 3번, 구규재산. 이거는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이거는 특허죠. 특허이기 때문에 공법관계가 되겠죠. 4번, 아, 이 4번이 제가 작년 교재까지는 있었어요. 2023년 교재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다 해가지고 사실 올해 교재, 2024년도 교재에서는 솔직히 이걸 뺐습니다. 뺐는데 빼고 나서 편집 다 하고 책이 출판되고 나서 한동안 안 나오더니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출제자가 우리 책 보고 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였습니까? 그래서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99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비교하는 박스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재산 파트가 있을 겁니다. 재산 파트에 패션 밑에 네 번째 까만 좀 보면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은 뭐입니까? 무상이죠. 무상 사용한 것. 이것은 사법관계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법관계인데. 그런데 이게 90년도에 나왔던 건데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인데 뭐야? 이걸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공권적에 대해서 처분을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올해의 교재에서는 그걸 빼고 빼고 그냥 처분성, 그러니까 공법관계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딱 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또 바뀌어버렸네요.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오히려 문제를 풀 때 교재에 있는 거죠. 다만 작년 교재는 아마 99,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번 판례로 판례 원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교재는 그걸 제가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삭제를 해버렸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정답이 2번이 확실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은 모의고사 칠 때는 공법관계 처분성 5라고 해서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빼버렸는데 빼고 나서 공교롭게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상, 역시 이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4번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9번 대법원 판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우리가 이문옥 감사관 사건이죠. 이거는 은밀히 말하면 이 지문, 1번 지문만 놓고 본다면 강론 지문입니다. 강론에 보시면 공무원법이 나오죠.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 지켜될 각종의 의무 중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거든.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돼. 그런데 이문옥 감사관이 비업무용 보유 실태 이거 뭐 했습니까? 감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배포해가지고 보도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임의로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문옥 감사관 사건은 일단 이거는 비밀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야. 그래서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다. 다만 이게 감사관들이 언론과 접촉할 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가라는 거죠. 내부 규칙이 있어. 내부 규칙은 위반한 것이죠. 내부 규칙은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대로 한 거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위반한 것을 봤죠. 위반한 것을 봤는데 다만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했는데 그런데 뭐였느냐. 파면을 당한 거죠. 파면. 그래서 이 파면은 잘못한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처벌이다. 그래서 이게 비례원칙의 책에 보시면 아마 작년 교제죠. 작년 교제, 2023년 교제 보시면 비례원칙. 거기 보면 43페이지 보시면 4번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제에서는 양을 줄이려고 뭐하고 묶었냐. 위에 3번 판례에 있는 심재준 사건이죠. 심재준 사건, 대전법조 비리 사건과 세트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줄여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등장을 찍어서 1번 질문은 일단 감사 보고서는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는 질문입니다. 행정법 강론에 나와 있는 질문이죠. 2번, 그게 더 유명한 거죠. 평등권 측에서 오히려 이게 더 잘난다 했죠. 같은 잘못하면 꼭 똑같은 징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개전의정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교제 71페이지에 보시면 1번 판례 밑에 보면 비교 판례가 있을 겁니다. 그거 개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의적 칩을 할 수 있어서 아니죠. 평등은 측 내지 형편을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국가공무상 직무상 비밀. 이건 1번하고 3번은 임원옥 감사관 사건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꼭 1급 기밀, 2급 기밀, 대외비라고 딱지를 붙인 것만 비밀이 아니고요. 그냥 형식적인 비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비, 이런 편들을 쓰고 있거든요. 고약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이러면 알려질 경우에 목적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다. 그래서 보통 실제 전문 표현으로 실질비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의 보호 의무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지. 꼭 형식적으로 딱지에 1급, 2급, 대비. 물론 그런 것들이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논란이 없지만 실질비설이죠. 보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임원옥 감사관 사건의 판례 원문에 전제로 깔려있죠. 다만 우리 총론교제에서는 그런데 그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 그런 걸로는 나와 있죠. 됐고요. 4번. 수개의 징계 사회 중에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징계를 그대로 유지할 만한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대로 징계 처분을 위해서도 위법하지 않죠. 이거는 공무원 징계에 관련되는 사례로 있죠. 4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3번 판례의 꺽쇄 1번은 원론적인 얘기고 꺽쇄 2번의 지문 두 질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죠. 제가 출처를 잘 밝혀놨으니까 교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제에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결론은 옳지 않은 것. 3번이 2번이었죠. 이거는 평등원칙에서는 오히려 여기 지문이 더 잘 나온다고 하면서 또 진하게 밑줄 쳐놓은 것 그대로 나온 거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10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이전 고시의 효득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에 대한 해당 정비 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 재결, 유의재결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할 범서. 이거는 뭐냐면 재개발 사업 추진돼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고시가 됐고 다 후속 절차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전 고시가 됐다면 소유권이 완전히 변경이 됐어. 완전히 사업이 종결됐는데 뒤늦게 조합원 등이 뭐야? 아 이거 수용 재결, 유의재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소중 얘기하는 건 이미 소유권 변동이 다 완결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감은 법률상이 없다. 소액이 없다고 보면 이 지문이 그대로 있지 않았는데 이 지문과 동일한 취지의 지문은 우리 교재 저 뒤에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 파트에 보면 있습니다. 850페이지, 850페이지는 거기에 19번, 20번 판례가 있을 겁니다. 걔하고 동일한 취지죠. 제가 그대로 있는 건 그대로 인용을 하고 꼭 그대로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 취지에 있는 판례들은 또 그렇게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놨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거는 협의의 소액과 관련한 거죠. 1번, 2번, 도시 및 주구환경정비법. 이건 워낙 유명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설립인가가 내려지면 뭐지? 설립인가를 설권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얘를 직접 다투면 되는 거지 설립 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유명한 지문도 되겠죠. 교재 320페이지, 1번 판례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도시 및 주구환경정비법. 이전고식. 이전고식이 있겠다면 이전고식이 1번, 3번인데 이건 우리가 환권처분이죠. 환권처분. 우리가 책에서 몇 가지 냈습니까? 환지계획, 환권계획은 있죠. 환권계획인데 이전고식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환권처분이죠. 환권처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440페이지에 보면 4번 판례가 있어요. 그럼 4번 판례하고 동일한 취지로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3번, 4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월고사에서 책은 몇 번 봤던 거죠. 뭐였습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의 구성성인처분을 다투는데 구속절차인 조합설립인과 처분이 내려졌죠. 그러면 얘는 여기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독자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죠. 우리 책에서는 아마 부분허가, 부지사전성인처분 다투는 도중에 원자로 건설허가가 내려지면 뭐가 없어져 보입니까? 소액이 없는 것이니까 독자적으로 다툴 소액이 없는 거죠. 걔하고 같은 구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보면 아마 253페이지 거기에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부지사전성인처분 그 판례 바로 밑에 2번 판례로 이 내용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협의해서 부정이 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보시면 됐고요. 11번 행정계획. 아주 쉬운 거죠. 서울대학교. 사실 행정계획이지만 서울대 입시요강은 행정규칙, 영조물규칙이지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X가 되겠다. 서울대 입시요강은 행정규칙이지만 행정규칙, 행정계획으로 파도 크게 무리는 없죠. 영조물규칙입니다. 그런데 수험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으로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뒤에 공권력에서 해당된다고 봤죠. 헌법소원 대상을 해 준 겁니다. 1번 X. 2번 이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예 안 했거나 빼먹었거나 아니면 오형량한 경우죠.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는 아주 전형적인 질문. 3번 개발장구의 지정처분은 계획 중에서 처분성이 5인 계획이었죠. 맞는 이야기. 4번 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지에서 하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뭡니까? 환권계획이죠. 환권계획은 처분성 5로 보는 것이겠죠. 독립된 처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4번 5.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번에는 또 1번에 아주 전형적으로 시원지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크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12번 취소처례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별개의 것. 이거는 우리 책에서는 부당결부금전칙. 복수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면허 취소될 때 언급되는 거죠. 1번 5. 2번 당사자가 처분을 위보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과실로 알지 못한 건 상대방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귀책사유는 보호가치는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보완해져도 됩니다. 3번 행정청은 정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를 향해서 취소할 때. 원래 취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철회가 원칙, 그러니까 취소는 소고표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은 신뢰보호차원에서 장례효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3번 5. 그런데 1번에 3번 봤지만 4번이 맨날 나온 거잖아요. 취소처례는 근거, 불효설이죠. 그래서 4번.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여러, 골 100번 넣어놨던 것이겠죠. 식상하는 문제들입니다. 정답은 4번. 13번 행정지도, 간단하죠. 행정지도, 실명제조, 2번 말로 할 수도 있죠. 문서구술 다 가능하죠. 3번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애로 불이익 조치할 수가 없죠. 4번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이것도 그냥 그저 주는 문제들입니다. 부는 때 10초도 5초만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행정상강제, 이것도 지문은 길지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대집행 절차가 가능하죠. 그러면 뭐입니까? 따로 민사소송하는 건 안 된다. 1번 이것도 골 100번 봤던지만 2번 이거 철거 명령 안에는 퇴거 명령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퇴거 명령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거 명령이 필요하다 틀렸죠. X가 되겠다는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해도 여러 차례 봤던지만 3번 이거는 대집행의 요건죠. 대체적 자기암의 불이행, 그리고 의무 양법 곤란할 것, 보증성이죠. 공약을 할 것, 대보공이 되는데 이게 입정 책임은 처분 행정청이 지고 있죠. 3번 5. 4번 과세관청, 이거는 이제 공매죠. 공매는 처분이 되겠죠. 처분이기 때문에 공매 처분이 취소가 되면 그걸 경락받은 매수한 자죠.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 취소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는 원고적격 범죄 인증이 되는 것이겠죠. 또 늘 봐왔던 질문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늘 쉬운 문제에서 봐왔던 질문이죠. 정답은 2번. 15번. 행정상 법률관계, 무단점이자 변상금 부과죠. 변상금은 하명이죠. 하명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입니다. 처분성 5죠. 2번. 국가나 지지층은 청원경찰이에요. 또 우리가 공법관계, 사법관계 늘어나는 거죠.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받기 때문에 행정소송이지 민사소송 대상은 아니다. 맞죠? 5. 3번. 조세 채무는 당연히 공법상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는다. 4번. 개발부담금이 취소가 됐죠. 그럼 이제 또 낸 개발부담금을 돌려받는 건 부당이득이죠. 그런데 조세의 과언학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판례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사법관계 민사소송이죠. 그런데 행정소송 절차에 따른다. 틀렸죠? X. 공법관계, 사법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책에서는 아마 부당이득 파트에 이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173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11번, 12번, 13번 세 가지를 세트로 묶고 나는데 그중에 12번까지가 되겠죠. 물론 이제 부당이득이 범죄해야 되겠지만 뭐도 있었지? 공법관계로 보고 당사자 소돈을 본 사례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처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세트로 묶여져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고요. 16번, 행정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판례 내용이 옳지 않는 것. 자, 감염병,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나 인과관계, 질병장애, 사망의 예방접종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던 거죠. 모의고사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고요. 동일한 취지는 감염병 관련된 판례에서 언급이 됐던 거죠. 269페이지 23부파였으니까 그거를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 지문은 그대로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2번, 당사자적각 권리보호의 소송요건이죠. 소송요건은 직권조사 사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직권조사는 판단했는데 워지 시적 데드라인은 사실심변론종결시야. 그러나 사실심변론종결시는 각하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데드라인이라고 했지. 이 이유의 상고심이죠. 거기에 험결되거나 치유, 상고심에서 이걸 참작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후에 소송요건이 험결되거나 험결되면 가까이 치유되면 상고심에서 그걸 참조해서 판단하는 것이겠죠. 2번, 맞는 지문이 됐고요. 3번, 이건 아주 유명한 거죠. 행정기관, 국가기관상원은 원래 기관소송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기관소송은 열기주의, 열기주의는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 취소소송 통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벌할 수 있을 때, 여기까지 말하죠. 상대방인 행정청은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계획을 인정할 수 있다. 있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3번 지문이 틀린 것이고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얼선거관리원장,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소방청장 같은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X. 4번, 이거는 행정소송, 항고소송할 걸 민소소송을 한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할 아니라고 각하시키는 게 아니라 관할로 이송시켜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관할을 이송시켜줬죠. 그런데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제소기간에 특별한 제안이 없지만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에 제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1월 1일 날 제기했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민사법원이 자기 사건에서 2월 1일 날 행정법원, 행정법원으로 관할을 이송시켜줬죠. 그런데 이송시켜줬는데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에 제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뭐로 따지느냐? 넘겨받은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기준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아주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년교제는 없어요. 장년교제는 없고요. 2022년도 11월에 나온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장년교제는 없는데 올해 교제, 2024년도 교제는 판례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년교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록이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추록이 있거든요. 추록에 다운을 받아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제는 896페이지에 보시면 13번 판례로 추가가 된 것이고 장년교제는 그 판례가 없죠. 왜냐하면 최신 판례니까 교제에 수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추록으로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4번에 가서 맞는지. 그리고 일단 넘어왔다 들어도 제소기간은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판단한다라는 4번 지문을 취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나머지 조금 이 문제가 나름대로는 난이도가 있고 좀 낯선 지문들 또 최신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낯선을 쓸 수 있는데 다만 3번 지문이 워낙 확실한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않을까 됐습니다. 됐고요. 17번 행정절차 이거 뭐 맨날 하는 거죠. 특히 1번도 우리가 늘 봤던 거죠. 직위해제처분 징계가 아니죠. 행정절차법 적용이 적용되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1번 바로 X번. 아주 정답도 1번에서 바로 등장했죠. 2번 군인사법령. 이건 군관련되는 거라고 한 번 나온 거죠. 육군중령 진검 낙증 사건이죠. 결론은 절차 밟았어야 되고 안 밟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이 좀 위법하다라고 본 것이고. 3번 침익적 처분은 사전통지 의견 청취를 했는데 안 하면은 위법이죠. 위법의 정도는 취소로 본다. 다 이거 봤던 질문들이 되겠죠. 됐고요. 4번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학업계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기준은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내부적 규칙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으로 문제를 놨지만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행정입법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조금씩은 포인트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답은 이미 1번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뭐나 가볍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됐고요. 18번 갑시다. 제3자 원고적격.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되죠. 법률상 이익은 개구직이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2번 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는 소송을 주겠죠. 갑순여원이죠. 갑순여원 사건은 일단 갑순여원은 단체고요. 환경상 이익이 순여원이, 물론 순여원에 소속되어 있는 순여님 개개인이 환경상 이익을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순여원은 단체이기 때문에 환경상 이익의 심혈으로 소송을 제기 없이 이런 교재. 갑순여원 사건이죠. 3번 우리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은 사정발급 거부처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다. 틀렸죠. 그냥 특별한 전제 없이 하면 외국인은 사정발급 신청권이 없다. 다만 뭐였지? 스티브 유 사건처럼 동포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제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이라더라도 대한민국과 혈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입국에 혜택을 주는 거죠. 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법률상 이익, 사정발급 신청 거부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3번의 정답. 4번 현재의 법률상 이익 치매는 치매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매된 우려가 있는 경우도 되죠. 세만금 판결에서 치매 또는 치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하면 인증이 있다. 당연한 전제가 치매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매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당연히 인증이 되기 때문에. 4번 맞는 질문이 되겠죠. 5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 스티브 유 사건, 아 그러니까 외국인에 관련되는 것이 또 요즘 제가 잘 나오는 질문들이죠. 전형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9번, 19번. 공공어 영접원, 옳지 않은 거죠. 도로교통법 3조 1항, 특별시장, 광유시장, 블라블라죠. 신호등이죠. 신호등은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관리가 또 넘어가죠. 신호등, 오작동은 지자체는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고요. 국가는 경찰에 거비를 주는 국가는 비용 부담조로 책임이 되죠. 둘 다 책임이 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호기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사무의 귀속주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사무의 귀속주체는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아. 다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사무의 귀속주체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한테 거비를 주는 것은 비용 부담자로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틀렸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문제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는데 이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자로 책임을 지는다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적이 있는 겁니다. 1번 틀렸죠? 1번 정답. 2번 사실상 국민에 제공되고 있는 것인데 뭐였습니까? 이거는 공용계지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뭐입니까? 없었으면 이거는 여전히 뭐라고 봅니까? 일반 재산이죠. 영조물 아니다. 3번 영조물 설치 관리 상하자.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책임지죠. 설치 관리 상하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는 비용을 부담한 자도 책임진다. 조문은 그대로죠. 4번 경찰서 숙직실이죠. 숙직실은 신분은 경찰이지만 숙직실은 시설, 전투훈련 관련된 시설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4번 이것도 이중배상금지조항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19번 정답 1번 20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보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효력이죠. 기각재결은 기속력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기각재결 내려져도 행정청은 비청구인 행정청은 직권치료 가능하다는 말이 뒤에 숨어있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재결이 확정됐을 때는 자 이거 우리가 계속했던 거죠. 재결은 기판역이 아니죠. 기속력이 있으나 기판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정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모순 접촉되는 주장에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하고 해서 여러 번 봤던 거죠. 그래서 기초된 사실관계나 범죄가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에게 기속해서 모순되는 주장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국어 잘하라 하면서 여러 차례 봤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위법한 고로 재결해서 판단될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서 다시 하는 거죠. 같은 거 동일한 거 동일하게 반복하면 되죠. 동일성의 기준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3번 5. 4번 형성력이 인정되는 재결은 형성은 뭔가 변하죠. 취소는 있다가 없어지죠. 변경은 변경 자체가 형성적인 효과죠. 그리고 처분은 부작이나 거부의 경우에 처분이 있게 되면 없던 것이 소극적인 것이 적극적인 처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변경이 있는 것이죠. 다 형성력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번 정답은 2번. 이것도 우리가 모의교사에서 여러 수차례 봤던 질문입니다. 21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상당히 많은 개정이 있기는 했는데 다만 여기 나왔던 지문들은 개정과 상관없이 종전부터 여전히 중요했던 거죠. 먼저 1번 개인정보처리자. 처리 원칙들이 있죠. 뭐부터 하고? 익명처리가 최우선. 안 되면 가명처리. 그래도 안 되면 개인정보처리라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고약입니다. 그래서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먼저 하고 익명으로 안 되면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 1번 오죠. 2번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부주체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부당결부가 될 수 있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주체의 제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가 없다. 하면 부당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죠. 3번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정한 소관업무와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는 거죠. 수집 가능하고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죠. 특히 수집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관업무죠.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때는 수집할 수 있고요.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4번 더 이상 불필요하면 빨리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보존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으니까 보존해야 되는 거죠. 불필요하면 파괴하라. 이 이야기. 이건 흔히 나오는 건 알지만 역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죠. 4번 5. 그래서 정답은 2번. 또 별로 어렵지는 않았었죠. 22번 갑시다. 헌법재판소 대본 팔려주죠. 1번. 1번 지문 이거는 교재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교재가 없는 건 없다고 솔직히 출처를 밝혀놓고 있죠. 이건 뭐냐. 간단합니다. 도축장 사용정지 제한 명령이죠. 도축장 이게 구제역 있는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니까 도축장에다가 사용을 중지하고 제한하는 명령을 낼죠. 도축장 운영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것이야. 재산상 이기침이 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판례가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제약으로 봤죠. 그래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수용상 제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인에 들을 사회적 제약이죠.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상 안 해줘도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였습니다. 2015년도에 나왔던 거죠. 교재는 없는 것이고요. 2번 토지수용인의 수용제약이라는 이의시절차 이거는 아까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했다고 이의시절차 손실보상의 이의시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지만 거기에 없는 건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2번 5가 됐고요. 3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급여재심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특별행정심판 절차는 우리가 보통 공국지관 제도 공무원, 국세, 관세, 지방세, 도로교통, 단서까지 주로 했는데 이것도 재심위원회에다가 연금급여에 대한 재심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봤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는 거죠. 교재에 수록되지 않는 것인데 2019년도 최근 판례가 되겠죠. 됐고요. 다음은 이제 그러나 4번 지문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가 됐을 때 행정청은 종전의 거부처분 재결에 새로운 사유죠.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판결의 효력 중에서 기속력인데 재결에서도 똑같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다시 거부처분에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재결 문제로 나왔지만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판결의 기속력, 재결의 기속력은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책이 없고 책에는 없는데 4번 지문이 우리가 새로운 사유를 쳐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까 1번과 3번은 제가 웬만한 지문들은 다 책에 다 있죠. 없는 것도 없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솔직하게 밝혀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고요. 자, 23번 개인적 공권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무화자 재량 행사층권이 행정 개입층으로 전환한 것이죠. 1번은 쉬웠던 문제. 사회적 기본권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 되겠죠. 헌법상 기본권 규정만 가지고는 실현할 수 없고 법률의 형성에 따라서 전형적인 문제죠. 3번 재량 행위일 때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은 무화자 재량 행사층과 재량권 행사할 때 똑바로 좀 행사해줘. 이거 주장할 수 있죠. 4번 환경부 장관 아까 우리 갑순연 사건하고 환경부 장관 생태의 자연도 이거 딱 나는 순간 이거는 뭐야? 1등급이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이 나눠진다 주민들이 환경상의 이침을 주장을 하고 소중지겠지만 그건 반사적 얘기죠. 그래서 그건 생태의 자연도 등급 결정 1등급이 뒤에 짐을 좀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1등급인데 2등급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환경상의 반사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다 틀렸죠? X 정답은 4번 24번 항고사장 대장 처분이죠. 처분성 OX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지문을 기입 뿐이지 또 전형적인 문제가 되죠. 1번 대학 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건이죠. 교육부 장관의 임용을 하거나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거죠. 처분성 O죠.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 1번 5 2번 토석 채취가 제한되지 않는 산림에서 토석 채취에 대해서 국토와 자연의 유지 환경 보존 중대한 공사 특히 토석 채취 산림 토석 채취죠. 이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요건을 갖췄다 들어도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중대한 공사 필요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부하더라도 재량권 일탈을 하면 위법한 처분에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허가 파트에 보면 허가의 거부의 요지문이 있습니다. 298페이지 298페이지 거기에 9번 판례로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거기서 8번, 9번, 10번 세 가지가 산림 토석 채취 묘지 요 세 가지는 허가의 범죄에 들어가지만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요. 그 경우도 재량권 일탈을 하면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사례들이 있었죠. 2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대학이 복수 후보죠. 1번과 똑같은 판례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순위를 해서 추천했죠. 대학의 추천 순위의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 인사권제의 대통령이 구속되지는 않죠. 참고 사유는 되겠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제한된 걸 볼 수가 없죠. 인사권제의 재량이 더 크다고 본 것이고요. 4번, 절차상, 형식사상 하자로 무효이죠. 무효인 행정처분에서 적법한 절차에서 갖춰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다면 종전의 무효처분이 이미 적법한 후속처분에 의해서 대체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무효인 처분을 소송 제기할 실익이 없죠.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 파트에서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4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은 아마 944페이지, 3번 편리시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그래서 정답은 물론 2번 지문 자체가 흔히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죠. 주로 나온 것은 뭐였습니까? 산림, 산림 훼손 허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지만 토석채취 허가 이것도 같은 산림 안에서 토석채취 허가니까 같은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것이겠죠. 정답은 2번 마지막 25번 행정소송 옳지 않은 거죠. 공기업, 준정부, 사무계약, 규칙에 따른 낙찰, 적격을 세부적 기준, 내부적 기준입니다.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 적격의 세부 기준은 내부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성이 인정된다. 부정되는 거죠.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2번 그런데 나머지 지문도 늘 나온 거죠. 지목 처분성 옳어보는 거죠. 건물의 용도 처분성 옳어보는 것이겠죠. 감점조치 이거는 제일 뒤에 보시면 말코 뒤에 보시면 처분성 정확한 100분의 20으로 감점한 조치죠. 감점조치는 단순 통지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은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주시켜서 했던 거죠. 교재에 보시면 875페이지 보면 21번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해설지가 아마 첨부 파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전자체 파일은 나와있지는 않지만 첨부 파일은 해설까지 다 붙여놓고 우리 교재가 있는 분은 교재에 있는 페이지 출적까지 다 밝혀놓은 거니까 꼭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5번까지 마무리.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평이하다고 해야 됩니까. 기존에 지금 문제가 변별력이 좀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변별력이 높아지고 이런 경향들이 갔었으나 작년까지는 그렇게 긴장을 풀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게 변별력이 출제가 되다가 올해 시험은 9급 시험에 국한된다면 다소 좀 평이하다. 어떻게 보면 좀 싱겁다. 물론 그만큼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별력 난이도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주문 쭉 보시니까 중간에 한 두세 지문 정도 문제 말고 두세 지문 정도가 조금 생소하거나 조금 낯선 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거 말고도 나머지 지문에서 충분히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오늘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보통 90점 이상 충분히 받으셔야 한 두세 문제 90점 이상 받으셔야 합격권 행정법에 국가시킨다면 그래서 4점이니까 4점이니까 한 문제에다가 4점이니까 92점 내지 88점 정도 그걸 해야 만점까지 받은 수험생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5점을 가만히 서 보시고 올해 시험이 내년에 또 계속 시켜 놓으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그때그때 출제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난이도를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그때 시험이 따라 달라지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내가 잘 쳤다 쉽다 나만 잘 친 게 다 잘 친 거야 내가 어렵다 못 쳤다 나만 못 친 게 다 나만 못 친 게 아니라 다 어렵게 다 못 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수 안에 들어가는 남들보다 경쟁자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 나올 때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시험 치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듣는 분들은 아마 내년 대비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출제 경향 교재를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교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 점을 잘 정리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군무원 국업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